오늘은 퀸 멘데스가 부른 Don't be a full 음악이 참 아름다운 음악이잖아요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간단하면서 아름다운 곡을 찾았어요 16카운트 4월인데 Improved 스무드 장르로 Rolling Count예요 안무가가 스웨덴 분이시고 2017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시카 보스트롬 No Tag No Restart예요 오른발을 크로스락 하고 스위블로 해서 사이드로 갈 거예요 오른발 크로스락 왼발 리커버 스위블 하면서 백 크로스 그 다음에 사이드 오버 크로스 그 다음에 스웨이 스웨이 또 스웨이를 하면서 9시 방향을 봤어 그 다음에 오른발로 크로스락을 해요 크로스락을 하고 왼발에 리커버를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는 9시 방향에서 시작을 해요 스윗하면서 세일러를 할 거예요 스윗 스윗하면서 세일러 백락 한 번 더 스윗을 세일러 백락 1, 2, 3, 4, 5, 5, 6, 7, 8 백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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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커버 그 다음에 여기서 턴인데 풀 턴하고 2분의 1 턴을 해요 아, 7, 아, 8이에요 6, 아, 7, 아, 8 셋이 방향에서 다시 1, 2, 3, 4, 5, 6, 7, 8 1, 아, 2, 3, 4, 5, 6, 아, 7, 아, 8 옵션은 5, 6, 아, 7, 아, 8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분의 1 턴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3, 4, 5, 6, 아, 7, 아, 8 1, 2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더 저는 그게 더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쉴 틈이 없으니까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아, 7, 아, 8 이상입니다